안녕하세요. 팟캐티비입니다. 블록체인 생태계 간 탈중앙화 거래를 지원하는 카이버 네트워크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카이버 DMM을 카이버 스왑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측은 지난 몇 달간의 베타 테스트 끝에 DMM이 카이버 스왑으로 다시 출시됐다며 DX에그리게이션을 통해 토큰 거래를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지난 7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오라클 프로젝트 체인링크 개발사인 체인링크 랩스에 전략 고문으로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체인링크 랩스 측은 슈미트는 체인링크의 멀티체인 상호 운영성 목표 달성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인마켓갭 기준 링크는 11.23% 오른 20.5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1명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암호화폐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암호화폐 대출 회사 블록파이가 1,250명 이상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크리스마스 선물로 암호화폐를 주거나 받을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은 비트코인을 가장 선호했고 도지코인, 이더리움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4분의 1 미만이 누군가에게 선물로 암호화폐를 보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블록파이는 암호화폐가 인기 있는 주제가 되고 있지만 관련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새해 계획에 대한 질문에 밀레니얼 세대의 3분의 1은 암호화폐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응답자의 약 15%는 내년 NFT를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상으로 팟캐티비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